안녕하세요 오토사운드20입니다. 저희는 벤트리 프라잉스퍼 2024년식 차량에 발판 밑으로 헬릭스 V18 DSP 그리고 2톤 제품의 오넥스 프론트 3웨이 리어 3웨이 센터 그리고 포칼 8인치 우퍼를 장착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래프 조켓 타겟 안으로 딱 맞도록 되었으며 아주 깔끔하고 질감 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커버 조정했지만 아주 컬러 띄는 사운드로 음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벤트리 프라잉스퍼 2024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